헬로, 지제여, 스레토피트, 예치걸 엄마 아빠가 지금 먹었던 웃동자 나나지 주추바가 더 좋은 야유리 아빠 거 한 입 먹어보고 말했지 아빠 내 거랑 다가 먹자 말했지 초콜렛도 먹고 싶은 나이 있지 여섯 살 쿠키도 먹고 싶은 나이 있지 야 유리, 웃동자 하나로 세 가지나 굿굿 웃동자 먹고 파는 양구를 슥슥 오늘도 웃동자 먹으러 고우 고우 예 웃동자 예 어머 어머 옥동자 예 웃동자 왜 왜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